음식물 쓰레기랑 분리수거 그거 오늘 해야 되는 거다? 알지. 잊으면 안 돼? 그래. 이따 해야지. 이따가. 나 이제 거의 다 왔거든? 어? 오빠. 근데 왜 항상 말하는데 그걸 안 고쳐? 아니야, 할 거면 진작 했었어야지. 내가 할게, 내가 마음을 고쳐야 돼. 여태까지 마음 편하게 있다가 지금 마음 불편하다고? 쉬고 있어야 돼, 앉아 있어. 앉아 있어, 앉아 있어. gli훈ight 별끼 주님 olmak 예외 감사합니다.